새로운 희망 새로운 희망 새로운 희망 생즙이님 감사합니다 추천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평소에 진짜 제가 추천을 달라는 소리를 잘 안하는 비즈의 중에 하나라 보니까 오늘도 추천 달라는 소리 한 두번 했나? 추천수가 굉장히 맨날 낮아 별로 그거에 욕심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요즘 맨날 시청자 500명, 700명, 800명 그랬는데 어 네 풀렸어요 오전에 한번 방송했었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어젠가 아 내꺼 IP 차단됐었어 왜 그런지는 몰라요 어 어 걔네들도 왜 내가 차단됐는지 모르겠대 미안하다고 풀어주더라 잠깐만 일단 여기서 제작을 하나 하고 갑시다 제작에서 다트 주머니 아 이제 범고래가죽이야? 범고래가죽 내가 몇 개를 먹었는데 20초 더 길어진다고? 제미니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걸로 다트를 만드는 거구만 나 다트 지금 하나도 없는데 헐 헐 어차피 리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소중한데 잘쓰겠습니다 사슴가죽 이거 하나 가지 이 과장 대체 어디있는거야 아이씨 권총 한 개를 더 들고 다니면 뭐하냐고 장비만 둥둥 떠다니는데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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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돌아가면 되는거야? 아 배 타고 가야되는구나 왜 온거야 여기에 이쪽에 뷰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 뷰가 하나 있는데 뭐지 이 노다지 느낌은? 저희는 킬 고마워요 글쎄요 중점에 뷰를 나는 왜 찍을려고 하는 거야 여긴 지금 미션 지역도 아닌데 화장실에서 왜 넘어지냐 똥 싸다가 딴생각했냐? 아 참 너 여자지? 조심한지 그랬어 은회중시계 아니 어디지 이거? 점프한 데가? 점프한 데가 나고 으깨보는 중 시끄럽다 나는 전공중 위로 오기 태고양 아 저기 쭈비타 가는 걸로 하고 아 바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? 보물은 왜 어디 갔지? 요 근처에 보물이 있잖아 여기 있구나 어차피 보물 입수는 포기한지 오래라 아 아이고 하나 더 얻었네 마이들 저거를 열 몇 개를 얻어야 되는데 빠른 이동도 안되고 배타고 한참 가야 되겠구나 이거 어 어 아마 전작을 플레이해서 그 파일이 연동돼갖고 세이브 파일이 있어서 저기하는 걸까요? 의상을 주는 걸 거야 어차피 크리트 전통적으로 난 다 했으니까 3D를 그래서 복장을 주는 것 같거든 1960 8 아야들 노래 바뀌었네 아까 노래 하나 먹어갖고 난 나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... 멀다 여기 섬이 많아 아이씨 아이고 오우 대기풀쯤에 빨리 좀 가봐 아 아... 아... 노컬을 60프레임으로 했더니 그런가봐 내일부터 30프레임으로 해야지 뭐가 부담되나? 대기풀쯤에 대기풀쯤에 로버츠 아 유튜브도 30프레임제 아니야? 아 진짜? 난 왜 그동안 60프레임으로 녹화하고 있던거지? 젠장 내일부터 절대 30프레임으로 녹화해야지 완전 바보짓했네 아 차차차차차차 바람 부른거봐 아 아 포르투갈 탈취하기 포르투갈 탈취하기 포르투갈 탈취하기 자 잠영을 해서 조용히 접근하자 다친 해상 포르투갈 탈취 homework 와.. 얘 불러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? 걸릴텐데 이건 100% 걸리지 그래? 제가 받아ils moi! 도대체는 해 드릴 수 있을 때 cancer 근데 난 불고가가 아니라 하던 제 병 지금 내 방대해를 사라짐 예! 고마워! 이렇게 배고파는 우리 아직 안问题 아, 깃발이 똥같이 내려오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알테오에 비하면 진짜 야 월등한 수영실력이다 알테오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뒤지게 바빴는데 뭐라고 잠깐만 이게 뭔 개소리지 저길 포르투칼비한테 걸리지 않고 어떻게 가 아 깃발 달았으니까 부딪히지만 않고 가면 되는 듯한데 부딪히지만 않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천천히 가보자 어 바람 문다 바람 문다 습득하기라 습득하기라 아유 좀 겨울러 가지 말라고 이런데 좀 잠시 쟤 또 뭐야 아 다투었다 연목탄 아 연목탄 다투게 다있구나 아 배반 Uh 가벼우는 정 저 위층에 있는 놈이 짜증나는데 저 위층에 있는 놈이 짜증나는 거에요 저 위층에 있는 놈이 짜증나는 거에요 이런 이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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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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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득을 못해 이쒸 습득 아 도망쳐요! 아니 왜 습득을 못하냐고 이거 뭐야 이거 바보야 뭐야 에이 어 금속 22개나 주네 졸귀는 다 죽이고 왔잖아 들어올 때 암살로 다 들어오보이씨 저 오리배 아니야? 좀 좀 좀 구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 아 여러분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에요 유튜브 구독들 한번씩 해놓으시면 편하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유튜브 구독들이나 많이 부탁 좀 드립니다 즐겨찾기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 늦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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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? 이거 후진 못하는데? 망했는데? 배들이 길을 막고 있어 짜잉나게 지금 스캔즈 궁과 시비인가 모르겠네 그 자세히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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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세히 비 ferry 그 자세히 봐봐 invested $$$$$$$$$$$$$$$$$ ≦ chron府 전부 다 흘러내줘. 움직여야 해. 그림도. 불을 흘러내줘. 불을 흘러내줘. 우리의 선물은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이야. 왜 그릇을 제거하지? 그릇을 흘러내줘. 네, 저는 그 방법으로 게임을 해. 그 잭돈을 담아내줘. 근데 그 잭돈은 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. 잘 보였다. 그릇을 제거할게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따라올려면 따라오든가 수영도 못하는 알테오 같은 것들아 바보들 저거? 아이고 게임을 발로 만들었네 이거 오 나 숨을 데가 없는디? 걸려버렸디? 모르갔다 가자 가자 에라 모르겠다 배 장악하랜다 배 장악하랜다 개 올라가야되나 이제? 이렇게 끼라고 만든 미션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갔습니다 아까 금딱지 붙은 놈만 잡으면 되는건가? 조금만 잡으면 되나? 조금만 잡으면 되나? 조금만 잡는다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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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튀어야되는건가? 아프네 도망가야되네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잠깐만 제발 하에에에에 사 사 일부 하에에에에 하에에 하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쟤! 쟤! 따라오지 마라 잣된다 형 메테오 쓴다 따라하지 마라 귀찮은게 익명상태라고? 다 잡아보려 해갖구만 야 니들 다 잡아야 된대 우리 길에 두고 있는 건가 성적이 없는 건가 성적이 없는 건가 나이도다 파이팅! 차트! 파이팅! 마이콜! 와 이거 엄청 적인데 어? 아니 거기에 아군배가? 래스! FIR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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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hing like the hot winds of hell blowing in your face! FIR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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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ainstyr Owensَ 이ided 왕마è Ooo! 아 아 아 아 이거 쓰러져 봐야 되는 거야 응? 응? 이거 왜 진짜 대박이다 겁내 좋다 아 큐브 아 큐브 아 큐브 small quantities kept for a special purpose 아 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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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큐브